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0일은요. 금융정책 대 재정정책입니다. 요거 둘 다 무슨 정책입니까? 총수요정책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지금부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정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구축효과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시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시험 문제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경기가 이제 호황이거나 불황인 경우 주로 이제 우리는 불황인 것을 상정하는데요. 케인즈 악판은 재정정책이 효과가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은 뭡니까? 정부가 자꾸 좀 개입을 하는 거죠. 그죠?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화주의학파, 즉 통화론자들은 이 케인즈학파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은 주로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파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첫째는 야, 정부는 시장에 자꾸 개입하지 마. 너네처럼 자꾸 시장에 끼어들어가지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출을 하고 세금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을 뿌려봐야 그거는 시장의 자율성만 해칠 뿐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정 이제 이 호황과 불황을 건드릴 때는 그래도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 즉 통화정책이 더 효과가 큰 거야라고 주장한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통화주의학파가 금융정책이 좋다고 한 게 아니에요. 통화주의학파는 금융정책도 안 좋고 재정정책도 둘 다 안 좋아해. 왜냐하면 얘네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자체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이 더 효과가 클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이죠. 그럼 이제 통화주의학파가 주로 한 거겠는데 이게 핵심 주제 42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축효과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이 구축효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주로 진지구축공사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이 구축이 뭔가 건물을 짓거나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구축은 이 구축이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그 구축함이라고 들어보셨죠? 구축함이 뭐냐면 적들이 나타나면 이걸 쫓아낸다는 의미가 바로 구축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구축제 할 때 구자가 쫓아낼 구자거든요. 벌레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축효과는 뭐냐면 경제를 우리가 국민소득을 높여주려고 재정정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구축효과라는 것은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효과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셨죠? 왜?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자,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정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재정정책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렇게 LM 곡선이 있고 여기 IS 곡선이 있는데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이 수준에 있다가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민간 투자, 아니 저기 기업의 투자와 투자지출과 그 다음에 민간의 소비가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그리고 소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이 재정정책을 한 것에 생각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데 이것을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거. 이유가 뭐라고요? 이자율이 상승해요. 이자율이 왜 상승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렇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그랬죠.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요걸 중요한데 IS 곡선이 수직일 때 즉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그리고 비탄력적일수록 그리고 LM 곡선이 수평일수록 구축효과가 작아진다. 이건 이따가 왜 이러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이따가. 그리고 또 하나 구축효과 말고 또 이거에 대한 비판이 내부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재정정책을 하려면 그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예산안이나 이런 것을 짤 때 이 정치적인 어떤 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 밖에 그 정책을 인식하는 그 시차에 따라서 국회 내부에서 이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경기가 이렇게 가고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돈이 필요할 때가 여기야. 지금 한참 불안일 때 불안일 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예산안 편성하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몸싸움하고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어서 제때 통과를 못하면 이때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쯤에서 돈을 풀게 된 거예요. 예산이 통과돼서 그렇게 되면. 그럼 이미 경기는 진작이 되려고 하는데 뭐 불을 훨씬 더 어떻게 경기가 확 너무 과열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원래 이 정도쯤에서 돈은 한 100억만 들어갔으면 되는데 이쯤이면은 한 200억을 더 썼어야 됐어요. 근데 원래 100억만 썼어서 여기서 해결을 시켰어야 되는데 한참 경기가 안 좋아진 다음에 그 적정한 양의 재정지출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부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축효과와 재정정책의 내부 시차는 재정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 IS 곡선이 수직일수록 그 다음에 LM 곡선이 수평일수록 구축효과가 작아진다. 즉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처음에 요게 지금 IS 곡선이죠. 그리고 이게 LM 곡선이에요. 그러면 자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뭘 하면 정부 지출이나 정부 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세를 감면해줘가지고 조세 감면해서 민간 지출이 늘어나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자 여기서 자 그럼 여기에서가 일단 Y0에요. 그래서 IS 곡선이 요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애초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만큼 이동을 시켰더니 얼만큼 여기에서 요렇게 Y1이 됐죠. 그러니까 어 재정지출의 효과 이만큼 재정지출의 효과가 Y0에서 Y1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IS 곡선이 지금 요 기울기가 이런데 조금 더 수직으로 즉 좀 더 비탄력적인 기울기가 가파른 IS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애초에 시작점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기울기가 이런 IS 곡선이 있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걸 똑같이 이제 움직여 볼게요. 기울기가 더 가팔러졌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까지 움직여야 되죠? 그럼 여기까지 움직여 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아 이게 직선이야 뭐야 이거 아무튼 직선에 좀 보자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갔죠? 그러면 이제 요 LN 곡선하고 요 가파른 거하고 만나니까 얘는 여기서 요렇게 내려봤어요. 애초에 출반점은 Y0에서 똑같은데 근데 여기는 지금 Y2 가파른 건 Y0에서 Y2만큼 옮기니까 어느 쪽이 더 재정정책의 효과가 큰 거야. IS 곡선이 기울기가 누워있는 것보다 기울기가 이렇게 서있는 경우가 국민소득이 더 많이 증가했죠? 이 말은 뭐예요? 구축 효과가 더 작게 작용했다는 얘기죠.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넣었어요? IS 곡선이 수직일수록 즉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고 구축효과가 작다는 얘기예요. 이번엔 LM 곡선이 수평일수록 그 얘기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여기 이번엔 이쪽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지금 IS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LM 곡선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요거 말고 LM 곡선을 하나 조금 더 완만한 놈으로 하나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요게 요게 LM 곡선이 완만하죠?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급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IS 곡선을 한번 재정지출에서 우측으로 이동을 시켜볼까요? 자 똑같이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면 자 보세요. 애초에 여기 Y0였죠? 근데 어 LM 곡선이 요거는 가파르잖아요. 그쵸? 얘는 완만하고 가파른 경우에는 여기 Y1 요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했는데 IS 곡선이 요렇게 완만한 경우에는 요렇게 Y2로 증가했죠. 어느게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지? LM 곡선이 더 완만한 쪽이 즉 수평에 가까울수록 LM 곡선이 가파른 것보다 더 많이 증가했죠. 국민소득이 그렇단 말은 구축효과가 적게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그림과 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IS 곡선이 수직일수록 LM 곡선이 수평일수록 구축효과가 작다. 따라서 어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좀 볼까요? 예제 구축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공채 발행을 통한 정부 지출의 증가는 화폐시장에서 이자율을 상승을 시키죠. 이자율 상승시켜서 결국은 이게 구축효과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소비를 위축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통화량 감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구축효과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좀 틀린 거 찾는 거니까. 3번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주장이죠. 그죠? IS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구축효과가 작죠. LN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구축효과가 작죠.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핵심제재 1번은.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뭐를 비판할 거냐면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비판을 해볼게요. 자 이 금융정책에 대한 비판은 외부 시차 아까 재정정책의 문제는 내부 시차가 존재한다 그랬죠. 내부 시차는 우리나라 미국도 그런지 미국은 아마 안 그런 걸로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국회에서 싸우고 그래가지고 예산안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제때에 적합한 정책을 취하지 못한다 그걸 의미하는 건데 금융정책은 어떤 비판이 있냐면 외부 시차가 존재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금융정책을 할 때 원래 가장 키워 가장 목적은 뭐냐면 이자율을 하락을 시키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통화량을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하락하죠. 이자율의 하락에 의해서 투자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그 케인작판은 이렇게 야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자율을 하락을 한다고 쳐도 이자율이 꼭 하락했다고 투자가 증가하니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이 단계 단계가 거치잖아요. 지금 한 단계 거치고 두 단계 거치고 세 단계 거치는데 이 시간이 여기까지 가는 데는 국민소득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너무 걸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자율 하락과 투자 이자율과 투자 이자율이 꼭 낮아진다고 해서 투자가 증가하니 라는 보장이 어디 있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보세요. 일단은 이 외부 시차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단계를 너무 많이 걸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했다. 그래서 투자가 증가한다고. 왜냐하면 케인즈 악파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고전 악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전 악파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가들은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케인즈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왜냐하면 케인즈는 야 이자율이 낮다고 무조건 기업에서 돈 빌려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겠니? 그게 아니다. 기업가들은 이자율 이자율도 고려를 하겠지만 가장 큰 고려 사항은 동물적인 본능이라 그래서 미래에 이 기업가들이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무조건 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좋아야지 즉 돈을 벌 것 같다고 기업가들이 생각을 해야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애니말 스피릿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야성적 충동이라고 해석하는 교수님도 있고 막 많은데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동물적 본능에 가장 적합한 말이에요. 야성적 충동 그럼 무슨 좀 난폭해 보이지 않아요? 좀 그죠? 그래서 금융정책으로 이자율이 하락했다고 해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한 거죠. 아셨죠? 이런 금융정책에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외부 시차 문제를 가지고 먼저 시비를 거니까 통화주의 통화주의자들이 내부 시차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된 거예요. 구축효과는 워낙 굉장히 유명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구축효과입니다. 구축효과가 가장 중요해요. 구축효과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거 그럼 이자율이 높으면 왜 감소해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를 투자 수요 아니 투자 지출이 줄어들게 돼요. 투자 지출 리카도의 대등정리 혹은 리카도의 등가성 정리를 볼게요. 리카도가 논문에서 한 구석에 쓰기는 했지만 이거를 정말 정식적으로 발표한 사람은 누구냐면 베로라는 학자입니다. 노벨상을 탈 탈 뻔 했었는데 못 탔어요. 이 사람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결론부터 일단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조세를 걷는 방법이나 국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했을 때 결과는 똑같다는 게 바로 리카도의 등가성 정리입니다. 사실 이것만 알면 돼요.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죠. 정부 지출을 늘림으로써 우리가 뭘 늘려야지 재정정책의 효과가 있냐면 소비를 늘려야지 정부 지출의 재정정책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리카도 등가성 정리는 그러면 이 정부 지출을 할 재원을 마련할 때 조세를 걷어가지고 마련하는 방법과 국공채를 발행해서 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세를 걷는 방법이 더 안 좋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세를 걷으면 이 T 세금이 나가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 지출을 적게 할 거 아니에요. 세금 걷어가지고 세금 걷어서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면 소비가 소비 지출이 감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공채 발행해서 재원 마련하는 것보다 조세 징수 하는 게 더 효과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민간이 있잖아요. 합리적인 기대를 해요. 합리적인 기대가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데 그냥 어떤 미래나 과거 현재 모든 정보를 고려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민간이라면 국공채를 발행한 것도 마치 조세로 생각해서 어떤 조세냐면 미래의 조세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 지출을 늘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세를 거둬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정책의 효과는 차이가 없이 똑같다. 즉 자원조달 아니라 재원조달 이죠. 재원조달의 방법은 조세나 국채 발행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리카도의 등가성 정리입니다. 왜 그러면 민간이 이걸 미래의 조세로 여기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국공채라는 것이 결국은 채권이란 종이를 찍어가지고 국가에서 돈을 민간에게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이 국가가 이 돈을 갚을 거 아닙니까? 누가 갚아요? 뭘로 갚아요? 나중에 어차피 2년 후에 채권 만기일이 다가오면 세금 거둬서 거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의 조세로 생각을 해서 효과가 조세나 국공채 발행이나 똑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비판을 엄청 많이 받아요. 이거 이 비판의 이론이 이거를 좀 비판하는 이론이 많은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중에 돈이 떨어졌어. 근데 이거는 미래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나 이 돈 안 쓸래. 그런 사람 별로 없겠죠. 돈 빌려서라도 돈 쓰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노벨상을 못 탔어요. 아무튼 간에 이 배로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결론을 기억하세요. 리카도 등가성 정리는 재원조달 방법은 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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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하거나 결국은 똑같다는 것이 리카도 등가성 정리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보세요.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증가하면 미래세금 그 이 말 나왔죠. 미래세금이 증가할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민간이 저축을 늘리고 저축이 늘어나고 소비가 감소 여기서 포인트는 소비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돈 안 쓰고 소비를 줄여버린다. 왜? 미래의 조세로 생각을 하니까 뭡니까? 그렇죠? 방금 배운 리카도의 등가성 정리죠. 그렇죠? 오늘은 뭘 배웠느냐 하면 총수요 정책의 두 가지가 있죠. 총수요 정책 재정정책과 그 다음에 금융정책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오늘 아주 되게 중요한 내용 배웠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